여기 누워 여기 누워서 뭐해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티비 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환자입니다 오늘 또 목 상태가 굉장히 안좋아졌어요 엄청나게 투병중인데 아 요 목 요쪽부분 요쪽부분이 요쪽부분이 굉장히 부어가지고 지금 입을 벌릴 수도 없고 삼킬 때마다 굉장히 아파가지고 뭐 먹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소식을 더 들고 왔습니다 제가 3월달부터 다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4월달 이벤트입니다 이번 4월 이벤트는 약간 큼지막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약간 비싸면서 멋있는 그런 장난감들을 다섯 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선물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에 드실거에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잘못 참여하실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상품 소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출발 자 첫번째 선물입니다 이번에 리뷰했던 레고 닌자고 시리즈죠 신제품 드래곤의 대장관입니다 가격 또한 굉장히 비싸고 상당히 멋있는 제품으로 되어있는데 이 제품은 새거를 보내드리는건 아니구요 제가 만들었던거 잘 분해해가지고 아주 꽁꽁 포장을 해가지고 한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자 두번째 선물은 요겁니다 너프건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것도 제가 며칠전에 리뷰를 한 그런 너프건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꿍냥이가 다 씹어먹었어요 아무튼 너프 트라이스트라이크 이 제품 한분을 추천문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자 세번째는 해리포터 공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유럽에서 그 엄청 오래된 장난감 가게 갔을때 여러분들 이벤트로 드리려고 사서 또한 이벤트까지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당첨자를 뽑았는데 그분이 연락이 안돼요 그냥 연락 두절 그래가지고 당첨자를 다시 뽑아서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도 연락 두절 그래가지고 이번 이벤트 때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 진짜 엄청 퀄리티 좋거든요 여러분들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공책이에요 그리핀돌 아무튼 이 해리포터 공책도 한분을 추첨을 통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그리고 나머지 두개는 시크릿 선물입니다 제가 아주 기똥차게 포장을 해가지고 두분에게 시크릿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분에게 아주 의미있는 꾹티비만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꾸고리 그 다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신청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꾹티비 구독하기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꾹꾹꾹꾹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일주일 안에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겁니다 그러면 꼭 답장으로 주소 성명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선물을 보내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고리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일단 해외배송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저번에 당첨자분께서 해외에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선물을 못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해외배송은 조금 어렵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꾹티비가 그냥 지불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공짜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이메일은 지메일이든 네이버든 뭐 어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꼭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꾹티비에게 답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메일을 남겨주셔야 돼요 꾸고리 아무튼 요번 4월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구요 앞으로도 제가 아주 기똥찬 장난감들 또 사가지고 리뷰도 하고 또 그 장난감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식으로 또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구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흐흐흫 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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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